기장님, 복직과 통닭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뭡니까? 접대 몰라. 접대요? 이게요? 그리고 왜요? 우리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정성을 보유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접대를 왜 해야 하는 건데요. 우리 회사 나올 때 서로 얼굴 붉혔잖아. 적당히 술도 마시고 해야 기분도 좋아지고 돈독해지는 거야. 남자는 다 그래. 어. 어디야? 내가 좀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. 어딘데? 복직할 거 같아. 기다려봐. 잠깐만. 왜? 당신이 원하던 그 복직, 누구 때문인 줄은 알아야지. 누구 때문인데? 당신 회사 찾아왔었어? 아니. 서영이가. 민수 엄마가? 나도 자세한 건 몰라. 직접 듣던 죄야. 사모님께서 어쨌는데요? 어? 어. 아니야. 신경 쓰지 마. 어. 왔나 보다. 어. 네. 사모님 오셨. 니가 여기 어쩐 일이야? 에이. 그게.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아. 아. 또 잠깐 이리 들어와봐. 어. 너 이거 종훈이 먹으라고 가져온 거지? 아휴. 밥 못 먹고 있을까봐. 니가 왜 종훈이를 챙겨? 며칠 동안 우리 가게 일도 도와주고 해서. 너네 둘. 수상하다. 암만 생각해도 남자의 축이 계속 반응하는데. 오해하지 마. 그럼 오해하지 않게 한번 설명해봐. 언니 찾아왔었어. 그거 상의도 할 겸 온 거야. 언니? 누구? 민수 엄마? 어. 이거 가져왔어. 이게 뭔데? 항공사 노조 사찰했던 영상. 뭐? 아니 이걸 어떻게 민수 엄마가. 이거면 오빠 복직 가능할 거야. 근데 그걸 왜 얘하고 상의를 해? 말을 해봐. 오빠랑 세영 언니 호텔 들어가는 영상도 있었으니까. 언니는 그 영상을 보고도 오빠를 믿었어. 아닐 거라고 그냥 취해서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. 요연이 존재를 알기 전까진.